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5일 오후 4시입니다 요사이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 조갑제 TV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갑제 TV는 구독료를 받지 않습니다 구독 누른다고 해가지고 돈 내는 게 아닙니다 후원금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제를 만들었습니다 구글 채널 멤버십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가입을 하시면 많은 정보적 혜택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안내링크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개설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등급이 친구, 동지,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후에 가입해 주신 분들 홍미자 씨, 홍해옥 씨, 데이비트 홍 선생 그리고 동욱 김 분들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요사이 정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면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를 먼저 깨어나게 해야 세상이 달라진다 악령과 성령이 대결하는데 성령의 전사들인 개신교도들을 흔들어 깨워야 되겠다 해서 전국을 돌면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부산에서 신년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입니다 지하철로는 센텀시티역 1번 출구 앞입니다 해운대 지역입니다 2020년 1월 16일 내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 백스코 오디토리움은 아주 큰 신뢰입니다 4천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목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기도회가 되자 정광훈 목사 초청 2020 부울경 목회자 및 평신도 부울경이라 하면 부산, 울산, 경남을 지칭합니다 상임 대회장은 정필도 목사, 최홍준 목사 공동대회장은 최병국, 안용훈, 이성구, 이근재, 원대연, 이우탁, 박석환, 김근하 준비위원장은 나영수, 010-2263-4794 나영수 목사가 가장 실무적 책임을 지고 1부는 음악공연, 2부는 기도회, 3부는 국민대회, 그리고 대회 찬양팀 이렇게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2부 기도회 때 메시지를 남기고 3부 국민대회에는 김문수 전 지사, 최석태 TV 대표, 이현주 국회의원, 김태희 탈북민이 나와서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필도 목사는 수영로 교회의 원로 목사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연세가 80 가까이 되시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말하자면 지도하신 분인데 이런 큰 교회 목사가 상임 대회장을 맡았다는 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큰 교회가 많습니다 세계 10대 큰 교회를 뱅킹을 내면 한국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큰 교회가 지금 이승만 광장으로 나와야 질적 변화, 양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정광훈 목사는 전국을 돌면서 왜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악령과 사후는 성령의 편에 서지 않느냐고 아주 목이 메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필도 목사가 상임 대회장을 맡았으니까 부산 집회는 상당히 외연을 확장하는 집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승만 광장에 모이는 분들 중에는 기독교 신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파도 물론 많고요 그러나 기독교가 가장 행동력이 강하니까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애국 활동이 전혀 거부감 없이 잘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십자가와 태극기가 만나는 곳이다 성경과 헌법이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즉 자유민주주의 이 가치관은 성우에서 생긴 것이고 특히 미국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 의해서 그것이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 논리가 우리 헌법으로 그냥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에서 시작된 서구의 민주주의가 미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매개를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은 감리교 출신이고 한국의 개신교가 배출한 위대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 헌법, 태극기 그리고 십자가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가지고 한반도의 악령인 공산주의와 싸우는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념 전쟁이기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은 인간의 영혼을 던져 가지고 정면성부를 하는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은 악령이고 개신교는 성령이다 악령과 성령이 대결하는데 무슨 중립이 있고 기회주의가 있을 수가 있느냐 어느 한편에 써야 된다 성령 편에 쓰지 않으면, 즉 대한민국 편에 쓰지 않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악령, 즉 공산당 편에 썼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가 지금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개신교를 일깨움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깨어나게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신교부터 깨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가장 정확하게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 눈은 성경의 눈이죠 그래야 이승만 노선을 가자 이승만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공산주의의 악마성을 간파하고 공산주의는 독립운동에서도 설무가 없고 건국 과정에서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이념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 결국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에 대해서 한 말이 세 가지쯤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은 콜레라와 같다 인간은 콜레라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리고 공산당은 민족 반역 세력이다 그리고 공산당은 무조건적 평화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간첩과 같다 이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당과 개신교의 대결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서울을 주전장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집회를 통해서 대결을 합니다 지금은 총을 들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아마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피를 흘리지 않고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금 추세 이 정권이 주동하고 있는 사회주의 노선, 친북 노선, 그리고 탈한미일 동맹 노선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연방제 또는 공산화로 접어드는데 그때부터는 피를 흘리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총선을 통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종북 반역을 끝장내려면 맨 앞에 기독교가 순교 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구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이 부울경이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부울경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특히 부산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의 판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지역의 청소성입니다 부산의 정치적 선택이 우리 역사를 흔든 예가 많습니다 1987년 6월 18일 부산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부산시청이 포위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그때 전두환 대통령은 6월 19일 재엄령 선포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그것을 포기하고 6.29 선언 즉 직선제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갑니다 부산 대시위가 그런 선택을 압박을 한 것이죠 1985년 2.12 총선 때는 부산에서 세 군데에서 당시 여당 국회의원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2.12 총선의 이변은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도 부산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979년 12.16 사건 그 전에 열흘 전에 10월 16일 부마 사태 부마 사태가 박정희 대통령 시의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김재규를 통해서 김재규가 그때 부마 사태 현장을 보기 위해서 10월 18일에 부산에 왔어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이것은 밀란이다 민심이 박정희 정권을 떠났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1960년 4.19, 4.19의 도와서는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의 시위에서 비롯됐는데 이게 부산으로 불똥이 붙어가지고 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선거 다시 하라는 시위를 하다가 이게 4월에 들어와서 서울로 비화되어 가지고 4.19 그리고 이승환 대통령 하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산의 선택은 항상 역사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부산 백석호에서 벌어지는 이 기독개신교집회, 신년기도회 및 국민대회, 정광훈 목사 초청, 2020 부울경 목회전 및 평신도 이 집회는 다시 한번 부산이 위대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이승환 광장 집회 때 내일 집회의 준비위원장인 나영수 목사께서 나오셔가지고 지난 10월 3일 부산에서는 60대의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집회를 하면 서울 사람들도 부산으로 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승환 광장에서 집회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올라오는 그 모습이 참 근사합니다 그러나 부산 같은 데 이런 중요한 집회를 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도 그 인근에 있는 분들도 또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교감도 하고 목소리도 높이고 하는 것이 더 근사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광훈 목사는 작년 하반기부터 한국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분입니다 특히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집회 때 이 광화문에 모였던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9일을 D-Day로 정했어요 3일절 하루 전입니다 3일절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전인 토요일 날 대규모 집회를 해 가지고 10월 3일을 능가하는 1500만이 나오는 집회를 한번 하겠다고 그렇다면 전국 규모의 집회가 되겠죠 한 워밍업을 지금 부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다 아니 나라가 있어야 남편도 있다 하는 말이 귀에 쟁쟁합니다 저 청와대 앞 광야교회에서 어느 아줌마가 마이크 잡더니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남편도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창렵 조ien 도착 prop 네 blessed 이 Job